하나님 말씀은 10편 8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89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연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원약을 맺으며 내 종 다이속에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반드시 성취될 원약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표제에 있는 이 에스라인 에단 마스기라고 표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라인 사람 에단이 에단이라는 사람은 이 레이지파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에단은 하나님의 원약을 깊이 깨달았어요. 본래 성가대를 인도하던 인물인데요. 이 원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원약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은 하나님과 다윗 왕족에 대한 약속과 또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서 영원히 그의 후손들을 경고히 하시고 또 대대선선이 축복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약에 대한 믿음과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찬송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시편 89편에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원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원약을 맺으시고 그 원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원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원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원약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이 원약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원약의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원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약은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원약 사명에 대한 원약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약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살아야 되는데 내게 주신 원약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언약 안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요. 그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견고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견고해요. 절대 흔들림이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언약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언약의 주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이 근본되는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졌어요. 오늘 모든 사람에게는 근본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언약의 경고성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 한 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그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 그가 헛된 우상이거나 또 힘이 없고 나약한 신이거나 우리와 비슷한 분이라고 한단다면 의지할 수가 없죠. 그 언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은 다입과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요. 하늘의 천사로부터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그런 권능이 있고 또 위험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절 이하에는 보니까 열방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자이고 성실하신과 인자하신과 의로움과 공유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외쳤습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나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경고성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54편 10절 말씀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은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장막터를 넓히라 2사에서 54장 2절에서 말씀해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10절에서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주시는 응답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각 견고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 또 본문의 시인에게 주신 그 언약이고 나에게 주신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언약을 지금 이 시각 내가 붙잡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 이 시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이 나에게서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속성에 따라서 주신 언약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국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루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루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루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주셨던 언약이 곧 나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 3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 적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누가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우리에게 맹세하여 언약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후손까지 장구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대대 손손이 언약 안에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왕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예언적인 언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대로 언약대로 오신 예수설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언약 잡은 기도대로 영원히 경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영적인 후손이에요 왕같은 재상들입니다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담대히 도전하면서요 예수의 대리자 의식을 가지고 나는 그의 대리자다 왕같은 재상의 직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나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했습니다 주의의 성실하심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어김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여기 성실하심은요 견고하다 또 확실하다 충성스럽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고요 여기 인자심 인자심은 친절과 호의와 자비 극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친절하신 그 성품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보니까 32절까지 하나님께서 견고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만일 그의 자선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개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언약을 떠나 살게 되어지면요 죄악을 다스린다 말씀을 했습니다 채찍으로 죄악을 벌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벌이 무서워서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철저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언약 안에서 붙들어주시고 언약 안에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크게 외쳤어요 5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인은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안에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성취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이 시인은 견고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본문의 시인처럼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 믿음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서 담대히 도전하는 언약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되시길 바랍니다